여기 한국과 중국의 국가적 수준 차이를 공항 근무를 통해 느꼈다는 미국 보잉사 출신 경제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 강의를 진행하던 중, 왜 한국공항이 세계 1위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냐는 중국 학생의 돌발 질문을 받고 마는데요. 그런데 약 10분 뒤 중국인 학생은 비속어를 내뱉으며 강의실 경호원에 의해 강의장 밖으로 끌려 나가고 맙니다. 과연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잉사에서 10년 넘는 승무원 생활을 한 리베카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에 끌려 20대 초반부터 승무원 생활을 시작한 저는 그 중에서도 한국공항을 제일 많이 방문하는 한국행 전문 승무원으로 기내 생활을 꽤나 오래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공항으로 떠나는 일정은 대부분의 승무원들이 모두 다 원하고 있을 정도로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한국공항 일정이 잡히는 것 자체가 축복받은 일이었고, 그건 그만큼 한국이 선진국이면서도 공항 내부의 시설이 정말 최첨단 수준이라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으로 떠나는 일정은 그 어떤 승무원들도 원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중국행 일정이 있을 때면 꼭 중국 항공사 직원들이 저희 같은 외양사 승무원들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까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공항 자체가 너무나 더럽고 관리가 되지 않아 외부의 숙소마저 절대 이용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약 10년이 넘게 승무원 생활을 한 저는 자연스럽게 은퇴 절차를 밟게 되었고, 대학교 초반의 경제과정 커리큘럼 경력을 살려 미국의 한 대학교의 항공과 경제 관련 전문 교수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은퇴를 하고 한국 항공사 지상직으로 근무하고 싶었으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합격할 수가 없었기에 아쉬움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승무원 관련 외부 강의 초청을 받고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날 굉장히 이상한 질문을 한 중국인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대 항공사인 보잉의 근무를 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던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많은 학생들이 아마 한국에 대해 꽤 관심이 많을 텐데요. 특히나 각 나라의 항공사 근무 중 한국은 항상 세계 1위 타이틀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근무 시설이나 쾌적함 심지어는 그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까지도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고, 그곳에서 일하는 자체만으로 기적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승무원 시절 항상 한국행 일정을 기다렸을 정도로 한국 공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너무나 부러웠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놀라움은 단순히 공항이 근무하기 좋고 깨끗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르겠지만 한국의 공항 입국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무인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생각했을 때 외부에서 입국하는 인원들을 철저하게 1차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공항인데, 어떻게 무인으로 가능한지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미국조차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무인 디지털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고, 여기에 선진국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합쳐져 공항 시스템마저 너무나 편리한 무인 체크인으로 운영되고 있죠. 이러한 입국 무인 시스템 덕분인지 현재 전 세계 공항사들이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 한국은 무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불필요한 자금을 엄청나게 줄였고, 이러한 자금과 인력을 조금 더 관광객들의 서비스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공항들을 모두 방문해봤지만, 정말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구나라는 감정을 느낀 것은 바로 한국이 처음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 공항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한국의 발전을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경제적 지표 이상으로, 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모든 성장의 바탕에 깔려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한국 공항은 전 세계에서 도난 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중국은 어떤가요? 저 또한 승무원 근무 시절, 중국의 공항에서 정말 많은 물품을 도둑맞은 적이 있었고, 범인들의 대부분은 놀랍게도 외부 인원이 아닌 중국 공항에서 근무하는 내부 중국인 직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중국과 한국은 엄청난 시민의식의 격차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물론 중국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저는 한국의 공항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중국인 학생들의 절대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왜 한국의 공항을 그렇게나 극찬하는 것이냐며 알 수 없는 질문들을 쏟아부었고, 아마 오늘도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저는 10년 이상 전 세계의 공항들을 돌아다니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왜 현재 우리가 한국을 기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야 되는지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착각에 빠져있지만, 최근에 세계 발전 트렌드를 보면 한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절대적인 지표 중 그 나라의 얼굴인 공항이, 그 나라의 국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항은 중국의 공항과 마찬가지로, 최근 노숙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을 압박하며 통행료를 받아내는 범죄 조직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공항은 이와 반대로, 그 어떤 범죄 집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공항에서는 모든 관광객들이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고, 그곳의 공항 근무 직원들은 무인 기술력을 통해 그들의 편리한 관광을 돕고 있죠. 실제로 한국의 공항 통로들을 가보면, 한국말에 어려움을 느끼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도움 로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의 공항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화장실은, 단순하면서도 그 나라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공항 화장실에서 샤워를 할 수 있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인데요. 그 정도로 현재의 한국은 1차적인 공항에서부터 그들의 선진국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공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1차적인 강의를 진행하던 중, 저는 역시나 한 중국인 학생의 비난에 가까운 질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이 첫 대회 강의이기는 했지만, 소규모로 여러 대학들의 강의를 진행하던 중, 이미 저는 많은 중국인 학생들을 상대한 경험이 있고, 그들이 철저하게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원론적인 질문을 한다는 사실마저 있지 않은 상태였죠. 그리고 역시나 그 중국인 학생은 저의 발표 승인이 나자마자, 기괴하면서도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의 강의에 질문을 이어나가던 중국인 학생은, 교수님의 주장과 강의 내용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 최선도를 달리고 있는 국가가 중국인데, 어떻게 한국의 공항이 세계 1위라는 주장을 할 수 있으신가요? 본인이 한국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거짓 정보를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한국의 공항이 세계 1위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공항은 중국의 돈을 받아 설립한 것이기에, 당연히 공항 자체가 중국 소속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중국인들은 착한 마음씨에 그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단 한마디면, 지금 당장 한국의 공항이 중국 공항 소속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아무리 자신들의 공항과 국격이 1위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절대 중국을 넘을 수 없고, 중국은 한국을 신경 쓸 필요조차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한국의 공항 화장실에서 온수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중국인들은 원래 냉수를 좋아해서 공항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것 뿐입니다. 심지어 겨울에 차가운 물로 손을 씻고 세수를 하는 것이, 정신을 맑게 해준다는 신념마저 있기에, 일부러 온수를 공급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한국 공항의 모습으로, 한국이 현재 선진국 최선두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한국의 길거리나 도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중국의 길거리는 쓰레기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심지어 길거리 이곳저곳에서 무료 노트북을 사용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쓰레기통마저 없을 정도로 불편한 길거리가 도심에 구축되어 있고, 이것 자체만으로 한국이 절대 중국을 뛰어넘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 또한 한국을 여행 삼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길거리에 한국인들이 제 휴대폰을 훔쳐가려고 해서, 저는 항상 휴대폰을 손에 쥐고 다녔습니다. 중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착한 심성에 도난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데,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공항의 도난범죄는 오히려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을 텐데요. 혹시 국적이 한국이신가요? 현재 한국은 많은 나라들 중 최고로 높은 범죄율과 후진국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최고 중국인으로서 정확한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중국인 학생의 황당한 주장을 듣고 있었고, 이미 그의 발언이 시작될 때부터, 그가 또 다시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인 학생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중국 여행을 갈 때마다, 길거리에서 통행세를 뜯기거나 물건을 도난당한 적이 너무나 많은데, 무슨 황당한 주장이냐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조용히 그 중국인 학생을 다시 일으킨 뒤, 제 의견을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학생의 주장은 제일 큰 문제가, 바로 한국이 중국보다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기본 베이스에 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나 한국의 열등감을 드러내는 걸까요? 제가 한 가지 근거 있는 주장을 하자면, 혹시 한국의 공항에는 관광객들이 무료에 가까운 돈으로, 온수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아실까요? 이러한 시설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외양사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게 오픈이 되어 있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내부의 무료 샴푸와 린스, 심지어는 일회용 세안 도구까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세안 도구 하나로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묻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했을 때, 우리는 왜 이러한 한국의 공용 시설들이 도난당하지 않고 온전히 유지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 뿐만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공항에서조차, 이러한 시민의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실제로 중국의 공항에는 아직 편리한 온수 샤워 시설이 제공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공항사 직원들은 그 근처에 호텔을 빌려 샤워를 해야만 하죠. 이미 그 자체로 공항의 불편함은 최대치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절대 한국처럼 최첨단 공용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모든 공용 물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지는 게 분명하니까요. 그래요, 그럼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한국의 공항에는 무료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용 휴식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곳은 저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꽤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그곳에 가면 정말 신기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휴대폰이나 옷들을 휴식 침대 옆에 아무렇게나 놓아두고 잠을 자는 모습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 자체가 저희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놀라움을 유발하고 있고, 그 휴식센터의 외국인들까지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과 동화되어 편안한 휴식을 취하죠. 말 그대로 한국은 처음부터 남의 것을 훔쳐가려는 의식 자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가 바로 앞서 설명해드린 한국인들의 선진국 시민의식이죠. 기술이 발전하거나 그 나라의 땅이 크거나 산업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최근에 국가적 경향을 보면 바로 한국과 같은 높은 시민의식이 있어야 더욱 많은 기술 발전 그리고 현대 기술의 중심인 무인 시스템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한국의 공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에어컨디셔너까지 설치되어 있죠. 땀에 절어있는 관광객들의 옷을 5분 만에 드라이할 수 있는 고급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물 자체가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게 바로 한국의 무서움입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게는 너무나 놀랍도록 신기하고 충격적인 시스템이니까요. 만약 미국이나 중국에 이러한 에어컨디셔너를 설치했다면 아마 한 시간도 되지 않아 도난을 당했을 텐데요. 그렇게나 비싼 공용 물품을 한국은 공항 이곳저곳에 설치해 관광객들의 편리함을 돕고 있고, 이게 바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한국의 공항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선진국 국격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와는 완전한 반대 국가이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열등감을 쉽게 느끼고, 한국의 모든 시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진 당신처럼 말이죠. 기회가 된다면 중국인 학생도 한국의 공항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자신이 그렇게나 주장하던 중국의 위대함이 한국과 비교한다면, 모래알 수준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많은 학생들도 지금 확실히 인지하셔야 되는 것이, 최근 이러한 중국인들의 한국 깎아내리기 현상이 너무나 심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처럼 우리 생활 이곳저곳에서,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재까지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중국인 학생. 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은 정말 많이 감돌았고, 예상대로 중국인 학생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말의 비속어 같은 것을 남발하더니,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급히 강의실 밖에 있던 경호원을 호출해 중국인 학생의 행동을 저지시켰고, 그를 신속히 강의장 밖으로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 과정 중 화가 날 수는 있으나,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한 행동을 통해 피해를 주는 것은 강의 자체의 본질이 흐려지니까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선진국 모습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혹시 여기서 항공사 직원이 되고 싶은 학생들은, 무조건적으로 한국말을 먼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우리가 근무하면서 제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광객분들이 바로 한국인 탑승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비행기 내부의 승무원으로도 활동하며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괴를 달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침착하고 다른 사람들의 배려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며, 위급 상황 시 저를 도와 탑승객들을 케어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중국인 탑승객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비행기가 운행 중에도 조금만 흔들리면 소리를 지르며, 저희 직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부탁하고, 심지어 비행기 중앙 통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오직 중국인들 뿐이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피드백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말로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릴 뿐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위대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이 거의 모든 강의에서 항상 중요 주제로 꼽히며 등장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며, 이제는 한국이 최선도의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